오늘 우리는 솔로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또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서기를 굉장히 갈망하는데 그 모든 갈망의 바탕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얼마나 장시간 큰 목소리로 힘차게 기도하느냐 하는 기도의 어떤 태도도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소통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알려져서 하나님 앞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간에 합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도잖아요 이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놀랍고 또 탁월한 기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참 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바로 다음 10절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뭐 이건 더 바랄 게 없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참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그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런 기도 다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을 좀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기도 자체가 우리들에게 약간 자극적으로 매력이 있는 기도이지만 사실은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솔렘에게 얘기하실 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너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잘 살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이걸 구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의뢰 이런 거를 가지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좀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야 대체로 사람들이 다 오래 살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또 잘 살기를 기도하고 또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게 일상 너희들의 기도인데 이런 기도 너가 안 하는구나 이런 기도 안 하고 정말 내 마음에 쏙 든 기도를 했구나 다시 말하면 부기와 영화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구하는 게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는 그런 기도까지는 아닐 수 있고 그 기도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기도가 있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 기도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줄게 부기와 영화 부기와 영화는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 플러스 원 플러스 원 그래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이런 거죠 약간 붙어오는 거죠 비싼 자동차 사면 티코나 프라이드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부기와 영화인 거죠 부기와 영화는 따라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메아리 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 해주리라 그 덤으로 주는 거다 이런 것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만한 것들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메인으로 이거가 있어야만 하고 이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게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랬고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어요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말해야 소용없고 그리고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꿈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꿈은 굉장히 중요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가 많았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단지 꿈에 불과한 어떤 내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내용을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어 묵상하면 이 말씀이 의미를 생각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소개하셨겠죠 동시에 꿈속에서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대화가 굉장히 정밀해요 아주 정교하고 굉장히 준비된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깊은 생각을 깊은 사고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굉장히 어렵게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먼저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한 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었고 그 형이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아비아달 전부 다 이 아도니아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으로서는 왕이 될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극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라이벌 정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비웃고 저 어린 것이 왜 왕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을 그렇게 썩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백성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을 아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 고민하면서 뭔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기까지 솔로몬의 마음 속에 꿈 속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평소에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바가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책 중에 키탄잘리라는 책 들어보셨죠 키탄잘리 인도의 문호죠 인도의 글 쓰는 오래전 분이죠 타고르라는 분이 한국을 동방의 등뿌리라고 불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중에서 좋아하는 분이 있었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 타고르가 쓴 키탄잘리가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늘 한탄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참 안 풀리는 인생이야 나는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굉장히 잘할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늘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날 조금만 도와주면 나 굉장히 잘할 텐데 누가 날 좀 안 도와주나 이런 식의 생각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여전히 빈털털이에요 어느 날도 이제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놓고 터벅 터벅 걷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날 좀 안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부터 엄청나게 화려한 황금마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귀인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분명해 보이는 엄청나게 화려한 마차가 오고 있어서 이 사람이 기대를 했어요 만일에 저 마차가 내 앞에 선다면 내 앞에 섰는데 거기서 귀인이 내린다면 내려서 그 귀인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물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인생은 오늘부터 피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차가 부디 내 앞에 서면 좋겠다 그래서 귀인이 내 앞에 내리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물어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설레는데 진짜로 마차가 섰어요 좋겠죠 그리고 거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귀인이 내렸어요 내려서 귀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었어요 그렇게 안 묻고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딴 식으로 물었어요 전혀 기대치 않은 내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질문과 반대 질문이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여기 서 있었느냐 이게 이제 타고로의 천재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니까 당황하죠 사람은 당황하죠 당황하면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뭐래도 주려고 막 뒤졌어요 뒤졌더니 한쪽 주머니에 딱딱하게 굳은 바풀떼기 하나가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면 사람이 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그 귀인에게 그걸 줬어요 그때 귀인이 바풀떼기를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잡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빈털터리가 거 봐 내 인생은 이렇다니까 누구 아니 나한테 뭘 달래 나한테 내가 뭘 줄게 했다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 도대체 진짜 야 세상은 나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터벅 터벅 걷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 주머니에도 바풀떼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바풀떼기가 잡혀 이게 웬일이야 이게 똑같은 게 있어 딱 보니까 똑같은 바풀떼기가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쪽 주머니에 근데 황금으로 된 바풀떼기였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뭘 주려고 여기 있었네라고 물었을 때 당신 같은 귀한 분에게는 내 외투도 벗어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황금으로 된 외투를 입고 있었을 텐데 당신 같은 귀한 분이라면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지금쯤 황금 같은 인생을 시작했을 텐데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 어떤 찰라가 딱 왔을 때 그 찰라에 자기가 평소에 질문했던 방식 받는 방식의 질문에만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주는 방식의 질문에 답할 게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왔느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간의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매일 아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 예수로 사는 삶으로 선물 받은 우리의 삶의 특권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 야 뭐 줄까?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구하고 싶은 게 다 이제 나름대로 있을 텐데 솔로몬이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 얘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의미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의 대답이 저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밸런스가 안 맞는데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은 저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이 나라를 제대로 다 쓸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처럼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아버지 인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한 결과 아버지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아버지 인생을 어떻게 요약했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에요 솔로몬이 요약한 아버지의 인생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요약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면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 아니라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있었음으로 만들어진 형성된 캐릭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캐릭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캐릭터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죠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나는 진짜 나처럼 객관적인 사람 나와봐 나는 진짜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야 라는 그 말이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정직하지 못해요 나 진짜 정직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사실은 우리는 정직은 우리께 아니죠 공의도 우리께 아니죠 성실도 우리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려온 것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주와 함께 주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잊지 않은 왕일 때 진짜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심을 잊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만 진짜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크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나를 알고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빚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이 우리들의 인생을 빚어가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그 힘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내일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 근데 지금은 그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만 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아버지가 잊지 않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좋은 왕이 될 수 있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진짜 왕 되심을 잊지 않아야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 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아멘?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오늘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성도님들 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높고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근데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뭔가를 뭐가 뭔지를 제대로 가릴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불과한 제가 다스려야 되는 백성들은 제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백성을 어린애가 다스려야 된다니 이게 얼마나 내 현실이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그 격차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의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신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적당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보잘것없음의 격차를 느끼는 순간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셔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마다 막 감격스러워요 막 가슴이 떨리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내가 갈수록 죄인으로 드러나죠 더 큰 죄인이죠 사도바울처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우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죠 그건 진짜 고백입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초라함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점점점점 높아지시고 나는 점점점점 초라한 모습으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그 격차를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 사이의 격차를 누가 메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초라함의 격차를 심각하게 느끼는데 격차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은혜가 나를 감격스럽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요 언제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은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나 같은 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관대 주여 제가 누구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거죠 다윗의 기도 제가 누구관대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은혜가 있고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요 어느 순간 바뀌어요 이게 이미 바뀐 분은 크게 회개하시고 다시 자리를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뭘로 바뀌죠? 내가 누구관대가 내가 누군데로 바뀌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가 어제 목사님이랑 같이 저녁 먹을 때 이쑤시개로 너무 많이 이빨을 쑤셨다고 저를 저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여보 좀 채신머리 있게 점잖게 이렇게 하든지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근데 제가 그러게 나 왜 그러지 미안해 그러면 되잖아 제가요 짜증을 냈다니까요 아내한테 제가 뭐가 된 줄 안 거죠 이 사실은 뭐가 된 줄 알면요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남의 소리가 안 들릴 때 그 증상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꽉 찼을 때요 내 자아로 꽉 찼을 때 남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회개했는데 사실은 내가 누구관대가 내가 누군데로 넘어가는 시점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면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피로를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나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근데 저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죄송해요 제가 좀 과격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도 될까요? 안 할게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밖에는 저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절을 다시 읽을까요? 구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요 제가 개척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듣기만 하면 돼 이거였어요 너 무슨 목회할 생각하지 마 너 목회 없다 내 목회다 목회의 주인은 나다 너는 내게 들어 대답만 잘해 사실은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출판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대답하는 공동체예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책으로 내자고 하도 얘기해서 대답하는 공동체라고 썼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대답만 하려고 몸부림했어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고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지 내 과욕이 움직이는 게 아닌지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듣고자 했어요 굉장히 많이 듣고자 했고 듣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련회 가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듣고자 했고 대답하려고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곧 현실 안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며 가는 잘 듣고 그래야 나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퀸장 교회 안에서 들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늘 설 수 있게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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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